여러분 안녕하세요 이광수입니다 저는 KB국민은행 광고 촬영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또 환영해주시고 반겨주셔서 기분 좋게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좋은 분위기 속에 촬영하고 있습니다 액션 점점 더 모양이 이상해지는 것 같아요 점점 더 모양이 이상해지는 것 같아요 액션 카메라가 역동적으로 움직이는데 어떠신가요? 카메라가 역동적으로 움직이는데 어떠냐고요? 촬영하고 있습니다 사실 콘티에서 봤을 때보다 더 역동적이고 영화나 드라마의 한 장면같이 촬영을 해주셔서 저도 참 많이 기대가 됩니다 »Ooooh«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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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재밌었습니다. 내일 사실 또 다 같이 촬영을 해서 더 기대가 많이 되고요. 오늘 가서 푹 자겠습니다. 개인적으로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은행 KB국민은행의 모델이 되어서 참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. 저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부동산 정보에 그리고 또 집 주변 입지 환경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정보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집이 어디 있는지는 누구나 알 수 있지. 근데 주변에 뭐가 있는지는 누가 알려줄까? 집에 필요한 입체적 입지 정보를 집요하기. 집요한 부동산 정보 KB부동산 집요한 부동산 정보에